우리 만나러 왔습니다. 라고 준비하셨습니다. 여러분들 특별히 오빠들 폰 지르면서 박수 한 번 쳐 보시고요. 어린이들은 지프하지 마시고요. 자 우리 가슴 원한 선생님이 나온다는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이 아아 아아 어이 아 1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신나고 그 나를 벌써 신나고 천만의 구덩이 낙욕해서 기름대 마감하러 왔습니다 señor 오 신나고 오 신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나 고맙소 약속했던 그 마음 벌써 지나고 내 맘에 흐르렁니 나 곁에 려지는데 보나가 나름 왔습니다 내 맘에 흐르렁니 내 맘에 흐르렁니 고맙습니다 아리아리루 아리아리루 성론을 가시거든 한발뿐한 해가 따라가서 현지한 점이 없네 언제 오시거나 그리운 내 길 보고싶은 내 길 돌아와 주어 나를 잊지 말고 웃어라 내 길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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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뿐한 해가 따라가도 현지한 점이 없네 자 다같이 박수 흐어 언제 오시거나 그리운 내 길 보고싶은 내 길 돌아가주어 나를 잊지 말고 주저히 땡기만 해 나를 나를 두고 사물로 시련이 나를 나를 두고 한 말 부담 해가 떠나고 전진이 한 장 없네 전진이 한 장 없네 전진이 한 장 없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